안녕하세요 저는 아서라고 합니다. 오늘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원래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네요. 정확히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어머니가 젊으시던 시절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소피아 씨의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시간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셨는데 92년도에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LAXXX이라는 이름의 사건이었는데요. 다른 이름으로는 사의구 시민 봉기가 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들이 일으킨 봉기였는데요. 이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처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폭동을 막기 위해 백인 거주 지역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막았지만 한인 지역으로 가는 길은 그대로 열어나 흑인들이 한인 지역으로도 몰려가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인 가게 주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총기와 탄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적과 공성전을 벌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의구 시민 봉기에서 한인들을 빼놓고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대 여성이던 저희 어머니는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만큼 조용히 다니고 있었는데 벼랑간 눈앞에서 웬 꼬마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였죠. 아이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반사적으로 아이를 안하다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병원이 너무 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는 간호사였거든요. 집에 모든 치료 도구가 있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게 더 빨랐죠. 병원까지 가야할 수준의 심각한 부상도 아니었고요. 꼬마는 너무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10살도 안 되어 보였다고 해요. 응급처치를 마치고 계속 침대에 눕혀두었는데 아이의 상태는 갈수록 나빠졌죠. 땀은 비오듯 하는데 혈색은 나빠지니 가만두었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어머니가 내셨고요. 아이는 영어를 잘하는 편이었기에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영준이었죠. 어머니도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아이에게는 부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시민봉기 때 사람이 막 죽어나가지는 않았는데 어머니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했지만 아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가 많은 분위기여서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라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아이의 입양을 돕기로 마음먹었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시기도 했고 집안에서도 받아들여 줄 리가 없었거든요. 7살 내외되어 보이는 동양인 아이의 입양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죠. 영유아기에 백인 아이도 운 좋으면 입양되는 판국에 다 자라난 동양인 아이의 입양은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고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입양처를 찾아냈고 입양을 성사시키셨어요. 미국 내에서 안 되니까 유럽까지 찾아본 거였는데요. 그 결과 노르웨이의 한 가정에서 입양 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해외이다 보니 절차가 무지 번거로웠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를 입양 보냈어요. 입양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만 보고 냉큼 입양 보낸 것도 아니었고 정말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지를 엄청 따지느라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영준이와 같이 있는 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 어머니는 보낼 때도 눈물을 훔치셨죠. 어머니는 영준이를 처음 만났을 때도 헤어질 때도 우셨습니다. 영준의 양부모님의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물리적으로 워낙 멀기도 하고 각자 삶이 바빠 연락을 하기 힘들어졌죠. 특히 어머니가 보육원 소속도 아니셨고 그저 개인적으로 영준이를 도운 것이었기 때문에 관계의 보존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쌍방으로 노력해야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인연이 끊어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노르웨이에서 영준이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종종 그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셨고 저를 낳았죠. 그때가 97년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영준에 대해서는 많이 잊어버리셨죠. 아 물론 떠올리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긴 했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순간이 너무 적어져서 몇 년 동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기도 하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위해 헌신하셨던 적이 있는 훌륭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꽤 괜찮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서부터 어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죠. TV에서 우연히 보육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영준이가 많이 떠올랐는지 보육원에 나가시더라고요. 가서 청소 등의 활동도 돕고 약소한 금액이나마 기부하셨어요. 어머니답다고 생각했지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남들을 돕는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92년도에 경험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크게 감동해서 어머니께 감화되어서 남들을 도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됐죠. 어머니와 함께 봉사도 나가고 개인적으로는 유기동물들에게 관심이 생겨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힘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봉사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하셨지만 가끔 슬퍼 보이셨어요.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제 생각에는 봉사활동의 근원적인 계기가 된 영준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죠. 저도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지 지금도 잘 살고 있을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했죠. 그래서 저는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육원은 문을 닫아 일의 진척이 느렸죠. 저는 일단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인은 몇이나 되는지부터 추적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노르웨이에 사는 한국인은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국민적으로 유명한 한국인이 있더군요. 라면으로 대박을 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민 라면이라네요. 물론 그분은 아니셨지만요. 영준이 아니 영준씨는 92년도에 7살 정도셨으니 마흔이 아직 안 되셨을 나이입니다. 저는 노르웨이 한인단체 측에 연락을 시도했고 답변이 왔어요. 인연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노르웨이에 사는 3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준이라는 이름과 함께요. 그런데 어쩐지 일이 너무 순조롭다 싶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동명이인은 있지만 나이 대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었죠. 이런 말씀 드려봤자 어머니 마음만 아플 것 같아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준씨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거든요. 영준씨를 찾는 것은 포기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나마 탐정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들뜨기도 했는데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저는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어머니께 배운 것처럼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람을 도왔을 뿐입니다.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위험에 처하신 분을 제가 구해드렸는데 오히려 저를 가해자로 몰아버린 겁니다. 전 정말로 잘못한 게 없지만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보였죠. 분명 저는 무고했지만 그 피해자라는 분의 주장이 경찰들 듣기에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었기에 저는 정말 정가자가 될 위기에 처해버렸죠. 그렇게 되기 싫으면 합의를 하자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큰 금액을 불렀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너무 막 안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타격이 클 것 같았죠. 이렇게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다니 저희 가족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법적 공방을 펼치자고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던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나갈 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중 웬 남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였죠.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를 찾지 변호사가 먼저 찾아오는 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서씨.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매그너스씨가 보내서 온 변호사입니다. 모든 비용은 매그너스씨가 부담하시기로 했으니 마음 편하게 가지셔도 좋습니다. 매그너스씨가 누구죠? 정체불명의 남자 때문에 저희 가족은 어리둥절해졌습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저희 가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몇 차례 이어나갔습니다. 아 물론 처음에 제대로 확인은 했어요. 변호사님이 저희 가족에게 금액을 청구하거나 하는 일은 일체 없는 것으로 각서도 썼죠. 그 변호사님은 굉장히 유능하셔서 결국 저희가 승소하게 됐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셨던 분은 역으로 합의금을 토해내게 됐죠. 애초에 저에게 도움받은 것으로 끝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날 법정에는 못 보던 사람이 한 명 와 있었어요. 동양인이었는데 누구지? 싶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두 퇴정할 때 어머니가 그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굳어있다가 그 남자를 껴안더군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설마 했는데 그 남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에 도왔던 그 영준씨였습니다. 영준씨가 바로 매그너스씨였고요. 몇십 년 만에 제외한 두 분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노르웨이로 간 영준씨는 좋은 양부모님 밑에서 아주 잘 자라줬는데 보통 잘 자란 게 아니라 대학생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갔었고 마흔도 안 된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영준씨도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었고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보고 싶었지만 일도 바빴고 언제 다가가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아 마음의 준비만 10년을 했다고 하네요. 대신 로스앤젤레스 지역신문을 구독해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소식이 실린 것을 보았고 그때는 망설임 없이 지원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도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영준씨가 돕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류애를 잃어 선한 행동을 멈췄을지도 모르는데 참 다행이었죠. 애초에 어머니가 먼저 선행을 하신 덕분입니다. 저는 선함의 힘을 믿게 되어서 앞으로도 늘 선하게 행동하며 사람들을 돕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피아씨와 영준씨의 인연에 관한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